안녕하세요. 복도바로 히트입니다. 오늘은 저희 차량에 아래 보시면은 하체부관키시죠. 언더바라고 하는 것을 장착해볼건데요. 하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 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도겠습니다. 가뜩! 지금 모든 작업이 마친 상태입니다. 저희가 직접 주행을 해보고요. 느낀 적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느낌 너무 좋은데 이거? 좀 달라진 느낌 안나요? 하체가 굉장히 난다 이랬는데 감흥이 없나본데? 아니에요 아니에요. 깜짝하네요.